표현만 너 이씨 아니니? 양 씨입니다. 이씨 아니에요? 이씨. 맞을걸요? 이씨라고 해도 오늘은 괜찮을 것 같은데? 파란 상이. 아 오늘 또 다 계속. 아이고 런닝맨 애청자이시구나. 런닝맨 맨날 보잖아요. 아니 편집 맨날 보잖아요 남중이. 애청자는 스태프는 안 됩니다. 잠깐만 일단 1층에 1층 가서. MBTI가 ENFP 있어요? ENFP? 아니 근데 MBTI는 늘 바뀌어요. MBTI는 늘 바뀌어. 원래 뭐예요? 아이예요? 아니 근데 아이 성향도 E 성향이냐. 아이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괜찮습니다. 아이고 PD님. PD님 맞으시죠? 네? 매니저. 아 매니저예요? MBTI ENFP가 아니에요? ENFP 맞습니다. ENFP 아이고 여기다 사인 하나 해주세요. 아이고 이렇게 또 ENFP 영상 만나뵙네.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. 누구 매니저세요? 승국이라고. 아 표를 아. 하여튼 고맙습니다. 수고하세요. 진짜 맛있다. 아이고. 안녕하세요. 어휴. 마스크로 가려가지고 누구. 아 저. 저 트로트 가수 황현석님. 아이고. 아이고. 우리 또 동료 연예인 한 분을 만나네. 이게 뭐죠? 여기 좀 여기 좀 사인 좀 해주세요. 아 이게 무슨 행진가요 지금? 아 이거 런닝맨 런닝맨. 아 그래요? 오늘 무슨 스케줄 있으시구나 그죠? 아이고 우리 성함이. 황윤성이라고 합니다. 아 윤성씨 반갑습니다. 다음에 또 뵐게요. 네. 윤성씨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들어가세요. 네. 아 여기 동료 연예인을 또 여기서 만나네. 동료 맞죠? 동료 맞죠? 아니 동료. 윤성씨. 되게 어려워하시는데. 아니 이제 자주 못 뺐으니까 그런 거지. 윤성씨 노래가 대표곡이 뭐예요? 노래 좋다. 윤성씨 가요. 네. 아 가야 한다면 나랑 딱 맞네 지금. 아 네데스쿠에 저 근무하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. 여기 사인 하나만. 네. 감사합니다. 부탁드리겠습니다. 화장실이 급하신 분 혹시 없나? 잠깐만 화장실은 내가 급한데 나. 아니 화장실 내가 급한데요? 잠깐만 이거 화장. 감독님 화장실 급하지 않으세요? 네. 아니요. 어떻게. 아 잠깐만 화장실. 혹시 감독님 호랑이띠 아니세요? 저 쥐띠요. 아 쥐띠예요? 그러면 저랑 동갑이신가? 72년생이세요? 저 96년생. 아 96년생이요? 아 성격이 좋으시네. 성격이 좋으셔. 아이고 안녕하세요. 저 스텝이에요. 런닝맨 즐겨보시죠? 스텝이에요. 런닝맨 즐겨보시죠? 스텝이에요. 스텝이라도. 스텝이라도. 스텝이라도 애청자 맞으시잖아요. 아니 애청자 맞다고 그래. 자 애청자. 주은아 주은아 주은아. 여기 잠깐만 들어가 계세요. 뭐라고. 잠깐만 들어가 계세요. 여기 좀. 여기 사인 좀 부탁드릴게요. 누구신데요? 누구신데요? 여기 카페 직원이요. 무슨 소리예요? 누가 봐도 스타일인데. 아니 아니야. 아니 스타일리스트신데 잠깐 봐주는 거잖아요. 커피 내릴 줄 아세요? 네? 뭘 내려요? 커피 내릴 줄 아세요? 아니 올릴 줄 알아요. 아이고 작가님. 저 아니요. 작가님 아니세요? 아니요. 잠깐만 여기 해당되는지 좀 잠깐 보고요. 자전거 혹시 타시는 거 아니에요. 자전거 아니에요. 이거 자전거. 이거 좀 이 정도면 자전거 인정 아닙니까? 바퀴 달리고 잠깐만요. 바퀴 달리고요. 혹시 상암동에 사시나요? 제 자전거. 자전거. 제가 지금 상암동에 사세요. 아 잠깐만 잠깐만요. 그러면 자전거 타는. 같이 가세요. 중고등학생 안 있으시죠? 아니요 아니요. 런닝맨 애청자. 상암동 주민. 상암동 주민. 상암동 주민이에요? 상암동 주민. 아 그럼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. 상암동 주민. 네 그냥 사인해주세요. 그래도 너무 고맙습니다. 남영 씨 감사해요. 이것도 자전거로 해 주시려고 이걸 타셨어. 남영 씨 감사해요. 자 상암동 주민. 친분 있는 타 프로그램. 나랑 친분 있지. 아빨. 남영 씨 감사해요. 남영 씨 감사해요. 남영 씨 감사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